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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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번 칠할때마다 이렇게 해야되요 또 안나와요 계속 이렇게만 잘 나와주면 되는데 칠하다가 안나오고 칠하다가 안나오고 누구야 누가 건담마커로 칠할수있다 뻥친거 해 진짜 아 진짜 밀폐낼까 좀 제대로 해 또 안나와 또 안나와 아 진짜 또 안나와 아 이렇게까지 시작 칠 좀 할라암 안나오고 칠 좀 할라암 안나오고 칠 좀 할라암 안나오고 이거 디자인마커보다 더 안나올수가 했냐 매번 칠할때마다 이게 뭐한짓이냐고 흔들었다가 또 칠하고 흔들었다가 또 칠하고 좀 할라암 안나오고 칠하고 슬펜하라 사실 좀 아 진짜 냄새 안나서 좋은데 칠만 잘될 수 있는 맛과 있으면 얼마나 좋아 뜨겁게 나오지도 않고 나오다가 끙지고 나오다가 끙지고 매번 아 진짜 이놈의 냄새때문에 노이러져 걸렸고 짜증나죽게 하면 매번 클레임 받는거 열받아 버렸어 냄새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맨날 퉁 서있고 학부형들한테 맨날 서있고 냄새 안나서 좋은데 아크릴은 에어브러쉬가 막혀서 또 못뿌려 좀 이런 도료같으면 개발 안해주나 이어폰 칠할겁니다 이 고생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